비행기보다 빠른 바퀴 없는 기차가 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또는 저압튜브 안에서 자기 부상 기술을 이용하여 캡슐 형태의 차량을 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운송 시스템입니다. 이론적으로 하이퍼루프는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현재의 고속철도나 자기 부상 열차는 물론 일반적인 비행기보다도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13년에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한 이후 여러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의 작동 원리는 튜브 내부를 진공에 가까운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압력으로 유지하여 공기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고속 이동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캡슐은 강력한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부상 방식으로 튜브 바닥에서 떠서 이동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마찰을 없애고 부드럽고 빠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캡슐을 추진시키기 위해 선형 유도 모터가 사용됩니다. 이는 튜브의 특정 구간에 설치되어 캡슐을 가속하고 원하는 속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캡슐은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되어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비행기의 순항 속도는 약 시속 800에서 900km 정도입니다. 하이퍼루프는 이론적으로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 시속 10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공 튜브 내에서는 공기 저항이 거의 없어 이러한 고속주행이 가능합니다. 하이퍼루프는 이론적으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운송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